올해 상반기 강원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던 인턴들이 모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경우 인턴 임용 예정자 48명 전원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강원대병원 28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15명 모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차 전공의로 이번에 임용 등록을 하지 못한 인턴은 상반기 수련에서 제외됩니다.